안녕하세요. 샌디오 위얼터입니다. 여기는 바로 메트로타운 쇼핑몰 건너편에 위치한 선타워 콘도인데요. 한 달 전에 이 콘도를 리스팅했었는데 드디어 솔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운타운 다음으로 살기가 편한 곳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가장 큰 쇼핑몰 메트로타운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스탈몰, 도서관, 수많은 레스토랑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인지 젊은층 20에서 30대가 집중되어 있고 거의 50%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건너편 전철역에서 내려 들어오면 선타워 로비인데요. 1급 호텔 같은 느낌의 이곳은 24시간 경비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현대적인 주방에는 고급 바시 가전제품, 빌트인 캐비넷과 목재 바닥을 갖추고 있고요. 에어컨이 완비된 고급 콘도 선타워 14층에 위치한 침실 1개와 욕실 1개인 이 유닛은 특히 남양으로 확 트인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이 유닛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도어가 자동문이라는 겁니다. 렌트 가격은 방 1개는 2600불 정도로 거의 다운타운 렌트 가격을 맞먹는데요. 위치와 편리함으로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죠. 또한 넓고 커다란 발코니, 탁 트이고 밝은 거실은 1년 내내 남양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14층에 위치한 저희 유닛 리스팅 가격은 649,800에 나와 있었는데 62만 2천에 팔렸어요. 그리고 같은 빌딩에 나와 있던 방 1개짜리 23층에 위치한 유닛은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 유닛은 66만 9천 9백에 나와서 65만 3천 5백에 팔렸어요. 저희 유닛에 파킹이 없어서 팔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도 좀 걸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첫 구매자 또는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유닛에 딸린 파킹이 있는 콘도를 구입하시고 분양이나 전매 시에도 꼭 파킹을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곳은 8층에 위치한 스카이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멋진 전망을 즐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야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파이어플레이스와 주방을 갖춘 라운지도 함께 있습니다. 2만 6천 스켈풋이 넘는 세계적 수준의 솔라리스 클럽 편의시설과 완비된 피트니스룸, 실내 수영장, 스팀 사우나 실, 실내 골프, 배드민턴 코트, 친구 또는 가족 모임을 위한 넓은 파티룸, 게스트 스위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타운 주위에는 새로운 콘도들이 많고 계속 새 건물들을 짓고 인벤토리도 계속 쌓여가지만 선타워 콘도는 바이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요. 파킹만 있었으면 리스팅 가격에 또는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선타워 콘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